자, 이번 시간에는 603페이지죠? 등기들자 총론입니다. 603페이지 603쪽 등기들자 총론입니다. 자, 이 총론에서 볼 사항은 일단 거기 신청적적이 중요한데 물론 거기 타이틀 604페이지 신청제의 원칙은 지적원 직권등록이에요. 왜? 그 소유권자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직권을 해요. 그래서 대장에는 당연히 뭐예요? 대장에는 뭐 뿐이 없어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소유권자뿐이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받으니까 직권등록이 아니라 직권으로 등기관이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 당사자 신청과 촉탁. 예외가 뭐예요?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고 등기법에서는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부동산등기의 특별조치법에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60일까지 하라. 그런 뭐예요? 의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청제의 원칙 당사자 신청이 있고 신청제의 예외 2번 직권과 명령이 있고 쌍가루 3번은 우리나라 등기는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아니면 전자 신청이 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를 멋든 게 원칙의 예외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605페이지 있죠? 605페이지에 신청행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쌍가루 3번에 별표하시고 당사자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 그럼 당사자 능력은 내 이름을 내 명의를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그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적격이 있죠? 등기 신청적격은 뭐예요? 신청적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당사자 능력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등기명이 될 수 있는 등기부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기명인이 뭐예요?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렇게 사람 있자. 사람은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돈 주고 남의 집 사면 권리자로서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기 때문에 민법이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법인입니다. 사람과 법인. 사람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 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일단 태아 빼놓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있죠? 미성년자 다 그냥 사람이면 다 등기부상의 가능해요. 외국인 돼요. 북한주민이 된다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다 된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권리능력업은 사단재단 있죠? 자 죽지 않는 사람을 법인을 만들어내는데 법인도 사람인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예요? 비적격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원칙은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종 땅에 대해서 하도 뭐예요? 팔아먹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 누구도 비법인도 적격을 인정해줬다. 그래서 인격 없는 뭐라고? 인격 없는 뭐예요? 없는 이 사단과 뭐라고? 이 재단도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땅 하나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뭐예요? 공유의 재산,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 재산은 뭐예요? 합의는 민법상 조합이 합의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를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이런 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총유의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민법상 총유는 뭐예요? 총유는 지분 자체도 없고 총유자라고 지분이 없으니까 나눠 쓰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인격 없는 사단대단은 종중문중 교회사찰이 있죠? 이것도 뭐예요? 신청 적격을 상사단 능력을 인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상에 뭐예요? 김혜김 씨가 부동산을 치덕하면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김혜김 씨고. 자 밀양박 씨가 뭐예요? 치등에는 밀양박 씨고. 혜조 씨가 치덕하면 혜조 씨예요. 만약에 혜조 씨가 부동산 팔죠? 그럼 혜조 씨가 의무자다. 그 명의로. 자 그래서 뭐예요? 그 명의로 비법인 뭐예요? 비법인 명의로. 자 비법인 명의로. 비법인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 또는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는 뭐만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는 대류로 등기를 뭐예요? 신청할 뿐이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럼 아예 비적격자 이게 중요하죠? 비적격자. 비적격자. 아예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지 않는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이 비적격자는 일단 태어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특별법상의 조합은 그건 뭐예요? 농예업동조합. 수산업동조합. 그건 뭐예요? 법인체예요. 근데 민법상 조합이라고 나오면 이 민법상 조합은 우리가 계약의 종류를 16가지가 있는데 여행계약까지 있죠? 매년 전에 들어간 여행계약계죠. 증여 매매 교환. 증여 매매 뭐예요?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자차 고용도급 현상 강구 있죠? 임치 조합할 때 이 조합은 한마디로 뭐예요? 동업계약 있죠? 공동사업이라고 하죠? 공동사업. 공동으로 뭐한다? 사업한다는 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업이라고 얘기해요. 동업. 동업관계 얘기죠? 그게 조합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업관계인 계약관계인 이 민법상 조합은 한마디로 인격자가 아니라 계약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항상 조합원 전원명의로 합의자명의로 등계해야지 조합명의를 쓰면 안 돼요. 조합은 민법상 조합명의로 쓰면 안 된다. 조합원 이렇게 뭐예요? 조합원 전원명의 있죠? 조합원 전원명의 무슨 명의로? 합의자명의로 등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합원 전원을 합의자명의로 했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학교는 있죠? 학교명의로 안 돼요. 절대 학교명의로 안 돼요. 학교명의 그래서 국립대학은 국가가 소유권자고 사립대학은 뭐예요? 재단 법인 있죠? 재단 법인이 소유권자다. 법인체니까 법인명의로 소유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학교명의로 생길 수 없다. 그 다음에 국가주방자체는 뭐예요? 시도 시군구는 가능해도 절대 읍 면 니동은 뭐예요? 적격증 아니에요. 시도 시군구가 가능해요. 시군구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뭐예요? 신청적격이 없다야 그 가야면 복지센터 있죠? 요즘은 뭐예요? 옛날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가야면 행정복지센터 그 소유권자는 뭐예요? 아니 합천군이 소유권자다. 지방자찬자가 소유권자예요. 읍면지동 안 된다. 읍면지동 시도신구만 가능하다는 거죠. 꼭 기억을 좀 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아래 등기인청적격에서 특별법상의 농협동조합 동명의로 동면들이 설립한 친목단체 있죠? 친목단체를 만들면서 이름을 뭐예요? 이름이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까 누구 명의로 자기가 살고 있는 행정동을 행정동 그 동을 행정동명을 친목해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더 이상 행정동이 아니라 친목해 비법인 명의로 바뀌었으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불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재앙경우회 지부 있죠? 대한민국 재앙경우회 하게 되면 경찰에 둔 분들이 만든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면 그 뭐예요? 예컨대 본사가 서울에 있고 대전에 지부가 있다 그러면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는 지불까지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써요? 그냥 대한민국 재앙경우회 까지만 법인재단이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건물이 있으면 그냥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자지 사고대책본부 까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606페이지 보시면 거기 공동위청 등기를 뭐예요? 자 누가하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죠? 자 우리 의무자와 권리자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의무자와 권리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31회하고 32회 때 나왔던 실체법정 권리자하고 절체법정 권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등기를 뭐하는 거예요? 민법 187조에 자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계약을 맺어갖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분이 기록이 돼야 돼요. 이 기록이 돼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변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제 등기할 때 꼭 기억할 사항은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 등기총권이 생기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의리갑한테 등기해달라고 등기총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가 등기를 안해가니까 소송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승소한 등기의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뭐예요? 판결을 받았죠? 거기서 발생한 총원권이 뭐라고? 등기를 해가라고 하는 등기인수총권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뭐가 있어요? 채권자 대의신청이 있는데 왜? 인수총권은 얘가 얘한테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갑 2번 잊었는 게 의리죠? 그래요. 이 등기를 자, 누가 의리해가면 당연히 뭐예요? 의리신청인이고 의리기록되는 사람입니까 말을 바꾸면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실체법적인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적인 등기권리자가 뭐예요? 일치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 채권자 대의에서 채권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의 뭐예요? 권리행사를 권리행사를 대의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의리에 뭐예요? 권리행사 잊었는 게 소유권이었는 게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채권자 대의에 그래서 자, 누가 갑이 의리에서 등기해 주죠? 그럼 을은 등기서에 집장 안 갔으니까 이 을한테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완료 통지를 통지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지금 뭐예요? 갑은 채권자로서 대의로 신청했으니까 대의로 신청했죠? 그래서 이 의리 사람을 우리가 뭐예요? 자 민법이 실체법이에요. 자, 등기법은 등기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을이 신청하고 을이 기록했으면 실체법적 권리자하고 절차법적 권리자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죠? 신청한 사람은 갑이고 기록된 사람이 을이니까 얘가 절차법상의 권리자다. 얘는 뭐한 사람이고 그냥 신청해 준 사람이에요. 채권자 대의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이 식은 뭐예요? 갑이 을을 대의해서 이전능기를 신청했을 때 갑은 뭐예요? 갑은 절차법상의 권리자다. 말단된 얘기지. 신청한 사람이니까 실체법상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죠? 갑과 을에서 병일 때 매도해서 갑에서 을로 병으로 갔는데 갑으로 아직 명예가 갑으로 돼 있다면 병이 을을 대의해서 이렇게 이 이전능기를 만약에 해줬다 하면 채권자의 대의는 병이 한 거니까 병이 대의 신청했으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고 을이 뭐예요? 을이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의미자 권리자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세 중에 하나만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실체법, 절차법 얘기했을 때 만약에 뭐예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해서 이렇게 갑을 병으로 갔죠? 그러면 자, 이 갑과 을이 뭐예요? 원인의 이가 무효가 돼서 이 갑이 자, 갑이 2번 이 병의 등기를 말수해달라면 뭐예요? 말수해달라면 판결을 받아갖고 을을 대의해서 병을 말수할 때 3번 이 병의 등기를 말수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등기 권리자는 어, 권리자는 의리예요.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의리예요. 의리 명의가 있죠?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갑이 2등기를 말수하기 전 단계까지 물어보니까 그래서 갑은 뭐예요? 자, 병을 대의로 말수를 신청했으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고 절차법상의 권리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거기 아래 의무자 권리자고 이게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자, 1번 자, 나중에 가등기할 때 다시 보겠지만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뭐예요? 네가 자, 10월 28일 날 시험보고 자, 12월 달에 자액증을 딴다면 나한테 뭐예요? 자액증을 빌려주면 집주겠다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선등기를 가등기를 만약에 해줬다니 그럼 가등기를 했더라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이 병원은 가등기하면 본등기하면 순위가 밀리니까 직권 말수도 해당이고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일단 절대 대학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항상 계약되어진 갑한테 가등기할 때도 아저씨가 의무자고 본등기할 때도 아저씨가 의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아래 가등기한 본등기시 의무자는 뭐예요? 가등기시 의무자가 본등기할 때 의무자지 누가 아니라고 제3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조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자 갑이 자, 이렇게 1번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 치게 되면 얘가 이거 안고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씀해갈때 절대 시험 문제는 누가 돈을 갚았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씀해갈때 이 병도 제3자 병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저당권 설정자고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제3자 또는 자, 저당권 설정자가 이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씀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자, 소유권 무전등기 갑에서 1번에서 뭐예요 저당권 설정등기 있죠 근데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1번 저당권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이 등기분상의 저당권자는 병입니다 갑이 병한테 돈갚고 2등기 말소시키면 얘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예기상 뭐라고 이 주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이게 지워져버리면 이 부기등기는 필요없으니까 등기관이 뭐할 것이고 주권 말씀하실 것이고 양수인이 무자다 양수인이 그래서 오기 가등기 바로 위에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씀하는 게 할 때 소유권 연재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있죠 자, 전소유자 그니까 말이대로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씀할 때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소유자 다른 말은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 자, 그 다음에 현소유자는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제3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위에 저당권 말씀생기 할 때 저당권이 됐죠 저당권 양수자 병이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 소유자 채무자 있죠 권리자라고 세 가지만 묶으세요 세 가지만 묶으시고 별표하시고 의무자 권리자는 이제 2자가 잘 안 나와요 3자가 안 나오니까 이해를 합니다 자, 넘겨오시면 610페이지 단독신청 별표하시고 단독신청 꼭 별표하시고 단독신청 하게 되면 이거 왜요 라고 했어요 판결로 상속받은 거기 대리신청 바로 위에 판결로 상속받은 있죠 그 왜요 라고 했죠 꼭 좀 외우세요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뭐 해놓지 신탁해놓지 그래서 뭐예요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가 부표하고 등표가 가보인 뭐예요 가보인 자 혼수를 멸시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해놓지 그죠 자 판결받고 단독 상속 단독 물론 뭐예요 유증과 포괄유증 특정유증 유증 사인 증여는 당연히 공동위권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변경 있죠 지목이 답에서 대로 바뀌어갖고 부동산 표시변경 단독 명의자의 표시변경 서울산당 어디로 대전을 이사 왔습니다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보존 가등기는 공동위원칙이죠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 혼동 혼단이라고 했죠 혼단 단독이죠 수용 몇 심등기 그래서 신상수 이전등기 할 때는 뭐예요 신상수 신상수는 뭐예요 무조건 신상수는 단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판결 얘기 나왔으면 판결은 뭐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데 거기 610페이지 외에 이행판결의 원칙이나 공유문분합 판결은 단독 있다 승소한 사람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까 절대 폐소하는 의무자 동그라미 치고 폐소하는 의무자는 대의신청도 못해요 폐소한 의무자가 승소한 권리자를 대의해서 할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폐소한 의무자는 없다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면 총권이 발생하죠 이 총권은 채권이에요 이 총권이 생기는데 이건 채권이다 채권 권리행사를 10년간 권리행사를 10년간 안하면 소멸시효 권리니까 점유한다든가 소유권 이전기를 이행해달라는 판결을 받으면 10년 소멸시효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소유권 이전기 이행을 명하는 팍정 판결은 10년이 경과돼도 뭐예요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100년이 지나도 가능해요 그게 중요하다 대리인청은 민법에서 배웠지만 의사표시의 자기계약과 의사표시의 쌍방대리인 인정하지 않지만 돈 주고 뭐예요 법무사가 쌍방대리 가능하죠 계약 맺고 뭐예요 매도인한테 위임장 받아서 자기계약에 한 등기인청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최근에 났던 얘기니까 한번 봐주시고 대의신청은 대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의 없다는 폐소한 의무자는 폐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거주자를 대해살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 608페이지 그 쌍가루 5번 별표하시고 포괄생겐의 등기청 자주 등장해요 어느 해는 자 매 도인을 죽이고 어떤 해는 뭐예요 매 수자를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 도인을 죽인다 누가하고 누가하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어요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사망하시죠 그럼 상속이 이뤄지고 민법 997조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자식이 의라고 뭐예요 증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갑에서 2번 뭐라고 잊었는기 자 이 의락부로 해 준다 얘는 뭐예요 상속받으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뭐예요 재산상의 신분상의 권리를 승계하니까 얘가 진짜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사망한 사람 밑으로는 이렇게 공동신청만 받아주지 촉탁이 온다든가 단독신청이다 무조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꼭 자 이렇게 이전기를 마쳐 자 누가 이렇게 진짜 소유권자가 이전기 공동을 한 거 막 들어온다 얘가 죽으면 얘 자식하고 갑하고 하면 돼요 이게 포괄신견이 된 게 인청이다 그렇죠 자 물론 뭐예요 물론 거기 자 이때 신청서에 물론 신청서에 의무자가 이제 병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사라지 죽은 사람 쓰면 안 되니까 이게 등기부상의 의무자하고 신청서의 의무자가 틀리죠 각하면 안 돼요 이 뒤에 뭘 첨부하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쌍가로 오네 포괄신견의 등기인청 그래서 자 우리가 뭐예요 세 번째 줄에 이것은 공동인청이다 그게 중요해요 공동인청이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점에 신청인이 상속인인 상속인인 경우에 신청서에 상속증명섭 가족관계도 높고 첨부하니까 등기부와 신청서에 문제가 표시가 불일치해도 뭐예요 각하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라는 걸 첨부하니까 자 여기세요 그 다음에 609페지 보시면 자 뭐가 거기 신청서와 첨부서 하면 나오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험 문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등기 신청서에는 이렇게 신청서에는 뭐가 있고 필요적으로 반드시 써야 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적 사항인데 이미적 사항은 뭐예요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 필요적 사항은 신청서에 써주니까 등기부에 반드시 써야 되겠죠 등기부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 써니까 이 등기부에 쓰는 걸 다 뭐라고 이게 등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미적 사항은 안 써도 되는데 이미적 사항이 뭐가 있으면 약정과 존속기간의 약정 등기 원인의 지료의 약정 있죠 자 여기서 무슨 단어가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등기 원인의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등기부에 쓰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사항이다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당권의 변제기는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왜 이미적 사항이니까 등기부에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약정된 등기 사항은 약정됐으니까 써야 되겠죠 그럼 약정된 등기 사항은 뭐라고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 이렇게 시험은 줄 압니까 이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볼 사항은 절대 합유는 합유지분은 등기부에 안 써요 뭐라고 합유지분은 등기부에 안 쓴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합유지분은 등기부에 안 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611페이지 그 검인제도에 나오는데 검인제도가 13년 만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다고 13년 만에 재작년에 시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단지 여러분 참고로 개판소의는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뭐예요 개판 개판소의는 뭐예요 검인받는다 검인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할 때만 검인받지 계약이 아니면 뭐예요 수용 진정명의 취득시효 경매 공매 그거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 거 검인 안 받는데 국가지방체도 신뢰성이 높으니까 안 받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가 등기 할 때도 필요 없어요 이전등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말소 등기 할 때도 안 받는다 그래서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할 때만 검인받는다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검인 제도는 뭐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계약의 종류를 불만하고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 자 이렇게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자 그럼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명서면 있죠 증서가 뭐예요 증서가 매매계약서 자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계약서로 해서 등기 목적이 무슨 등기 할 때만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내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왜 거미제도가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2023년 지금 현재 원인서가 판겼어요 이전 등기 할 때는 뭐예요 개판 판결 때 거미 받으려 했죠 이제는 거래신고필증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현재도 거미니 뭐가 원칙이라고 거미제도가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건 예외적인 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래 그 매매용록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매매용록을 첨부한다 우리 문제 풀이할 때 그 내용을 봤으니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612페이지 등기필 정보는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내는 서면인데 이 등기필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원칙 되겠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줬으면 소유권을 원칙 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이 소유권자 권리자가 보존등기 맞춥니다 보존등기 맞춰서 명의가 이렇게 올라갔죠 얘한테 등기소에서 이 등기필 정보를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뭐예요 등기소에서 등기 권리자 갑한테 뭐예요 권리자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줘요 이 등기필 정보의 번호가 세 개가 있어요 고위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 등기필 정보번호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이 갑이 권리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등기 의무자로 바뀌어서 누가한테 을한테 무슨 얘기할 때는 소유권 잊었는 게 해주죠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예요 의무자가 됐을 때 의무자가 됐으니까 갑이 여기 등기필 정보에 있는 번호 세 가지를 소유권이던 신청서 뒷면에 의무자로서 작성한다 의무자로서 제공한다 제공하는 거예요 의무자로서 제공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등기필 정보 봤죠 이것도 이전능기 하든가 저당권능기 할 때는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등기필 정보 이게 나오면 쌍가루 3번에 단독일 때는 뭐예요 단독일 때는 낼 필요 없겠죠 물론 공동일 때는 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유중 포괄 승계인의 등기인청 권리 변경 있죠 유중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20회 때 나온 건 그 비핵이고 30회 때 나온 건 뭐예요 재교반대입니다 등기변경 분실해도 만약에 몇 시 됐으면 거기 재교반대고 보증세도 없으니까 방법은 세 가지예요 뭐라고 증인석을 증인석을 줘서 알아 자 그 다음에 증인석 출석해서 출석을 해서 뭐예요 등기관 앞에 가서 확인 조서 쓰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예요 10만 원 주고 확인 정보 받고 지역마다 틀려요 그 비용이 틀려요 지방은 7만 원 뭐 수도권은 10만 원 그 다음에 뭐 서울 가면 뭐예요 좀 비싼 데 가면 동네 좋은 데 가면 15만 원까지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수도권은 거의 10에서 15만 원 받는다 왜 그 법무사 허폐에서 허폐에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게 어디까지 딱 딱 얼마라 이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받으라고 저기하니까 그 한마디로 우리가 유들이가 있어요 그냥 임대를 비싸게 내는 데는 뭐예요 돈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확인정보 일반주로 한 10만 원 공정부분이죠 공정부분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상가루사본 인간명 자 이게 이제 시험문제에 나온 지고 보세요 20일에 때 나왔죠 20일에 그러니까 올해가 34회니까 13년 13년 됐죠 그래서 우리 검인제도가 뭐예요 32회 때 나왔어요 32회, 19회, 13년 만에 나왔죠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뭐 그런 생각이 다 드니까 개정된 거 두 가지만 개정된 거 두 가지만 확실하게 봅니다 인간명은 일단 증비부상에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소유권자가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의무자는 무조건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거 기본이고 인간명은 내요 특히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남한테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그냥 소유권 됐죠 등기필 정보 받았죠 그 다음에 얘가 의무자가 돼서 누구한테 자 을구의 1번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게 되면 얘가 소유권자의 의무자니까 인간명도 내고 등기필 정보도 내요 그럼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저당권 됐으니까 저당권자라서 설정 등기에서 명의가 올랐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받았죠 이 등기필을 다 갖고 얘가 의무자가 돼서 얘가 의무자가 돼서 저당권을 뭐하자니까 이거 말소를 시키자니까 그럼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야죠 의무자가 병이니까 이 병원 신청서 뒷면에 본인이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의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그거를 뭐예요 자 그거를 뭐예요 제공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분실했다 등기필 정보가 없어갖고 이렇게 세 가지 등기수에 출소하거나 확인정보하고 공증보험 갖고 제공할 때는 이 병이라는 사람에 뭘 제출해야 돼요 인간명을 제출합니다 본인 여부를 꼭 인간명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의사를 얘기합니다 국가가 만드는 등기필 정보를 뭐 했으니까 분실했으니까 인간명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일단 610회지 그 중요한 게 쌍가루 사본 인간명 그래서 제출대상 맨 아래 있죠 거기 출시사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출소 확인정보 공증보험을 첨부해서 낼 때는 인간명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출처놓고 그거 보지 않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613페이지에 거기 자 제출방법 중에서 일단 거기 자연인 법인증 나오는데 특히 뭐예요 제외국민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이 제외국민 나오니까 제외국민이 뭐예요 제외국민이 한마디로 미국에 살고 있구나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자 우리나라에 뭐예요 자 멀리 있으니까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제주도에 살아도 뭐예요 서울에 오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제외국민이 우리랑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의무자가 됐을 때는 자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 서명 날인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 시켜야 되니까 위임증 줘야 되니까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자 서명 또는 날인 했다는 뜻을 자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제외국민에 가서 인증이라는 게 확인증명을 받음으로써 인간륜을 안 내고 확인증명으로 가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외국민인 경우에는 인간륜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일본에 살고 있다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제외공간에 가서 영상안 같은 데 가서 가서 뭐예요 그 위임장이나 뭐예요 첨부서면에 자 그 뭐예요 본인 그 사인하거나 서명 도장 찍은 거 있죠 본인 거섬을 뭐예요 인증 확인증명을 받으면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만 이래도 꼭 기억합니다 물론 인간륜은 3개월짜리 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매도용 인간륜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생약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으면 이 뭐예요 사는 사람 의리 있죠 이 갑의 인간륜에 자 이 중간에 이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매도용 인간륜이에요 이 매매일 때는 무조건 매도용 인간륜을 꼭 내야 돼요 다른 등기 할 때는 3개월짜리만 내면 되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라든가 매매가 아닌 증여라든가 증여를 돼도 매도용 인간륜을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3개월짜리만 되니까 근데 매매라면 무조건 뭘 내야 된다고 매도용 인간륜을 제출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614페이지 거기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 특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번 법원직 승진시험에 농지치득자액증명 나오는데 그거 한번 줄이나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 원인유권에서 두 번째 줄에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농지치득자액증명은 상속과 취득시효 있죠 그래요 네 가지만 적어놓습니다 두 가지만 써있죠 그래서 상속 자 이런식으로는 뭐에요 상속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진정명의 해보 공유물 분할 자 취득시효 20년도 농사였죠 농사권이 근데 상속은 법률이 정해있으니까 농사권 아버지 사망하시면 그냥 취득하는거에요 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등기에서 낼 때 같이 내야 되는거지 이건 등기 안해도 취득하는거니까 이거는 뭐에요 농사권이라고 했죠 진정명의 농사권이죠 내권 찾으면 하니까 공유물 농지를 분할하는거죠 이런건 안내는겁니다 물론 토지거래화과서는 뭐라고 토지 글 한번 써보시고 토지 거래 허가서 얘기하면 거래 매매거래 매매거래할 때 잊어놓기 지지상권 가 가등기 이때 내는거에요 이때 요 등기 할 때만 제공합니다 대리권화중면소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상황은 614페이지 거기 밑에 법인 아닌 사단일 때 거기 5개 중에 3번째 출시사용을 하고 총인 부동자 처분에 관한 사원청의 결의서 있죠 사원청의 결의서 이 사원청의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만 제출합니다 무슨 결의서 사원청의 결의서 만약에 종중이라면 종중 총의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만 제출합니다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 615페이지 그 쌍가를 7번 주소증명서면 있죠 다른거 필요없고 자 다른거 필요없고 이게 자 종합적인 문제는 나올 때 세금 때문에 물론 권리자가 내는걸 기본원축으로 해요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새로의 권리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뭐에요 새로의 권리를 쓰게 되면 이 신청서에는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서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여기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다 있죠 그럼 의무자 갑이고 권리자 을이라면 이 을을 새로 써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름 아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신청서에 이거 보고 쓸 수 없으니까 자 이 증명서를 내달라 권리자만 내는거에요 근데 이 건물분 재산세는 뭐에요 7월에 있지만 6월이 기준이니까 6월 전에 자 매도인이 팔았으면 매도인이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에요 이전 등기 할 때만 매도인 매수인 예외가 있다 다 내야 된다 그거 출체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자 주소 증명서는 첫번째 점에 다만 소유권 잊었는게 할 때는 의무자 권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쌍가루 8번 뭐에요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서면 그래서 이것도 주민등록번호 권리자만 내는거죠 자 권리만 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음 나오진 않지만 자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쓰는데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사람이더라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제국민 같은 경우에 자 경우에 내용을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자 첫번째 박스에 국가지방자체 국제기관 의혹정부 국토교통부장 지정해요 이어컨대 만약에 뭐에요 자 충남대학은 충남대학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자가 국가 국가 국가가 소유권자 요 아래 요 아래 요 뭐에요 공법인 명의 아래 뭐에요 여기 주민 사람 모양으로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록번호죠 이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법인은 주사무소 소유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왜 법인 등기를 거기 가서 하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국내 영업소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소 설치등기를 안 했으니까 비법인을 취급하였다 시장군속총장이에요 외국인은 안 해도 돼요 밀고 가지 않는다면 출입국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출입국 외국인 간서장 얘기에요 간서장 주민등록번호 있죠 없는 재국인도죠 재국민은 대본소의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니까 대본소의지가 어디 있어요 서울이죠 서울 중앙지방법원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장을 첨부하는 것은 대장을 첨부하는 것은 대장은 뭐예요 세금 받으려고 대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대장에는 왼쪽에는 충청남도 서청구 백번지 다 면조 500이죠 여기 갑이라 돼 있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등기부를 갖다 뭐예요 옮겨놔 보면 갖다 옮겨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만큼을 띄어다가 여기다 이게 겹친 거죠 이렇게 왜 표의상하고 가꾸니까 그래서 대장 내는 건 네 가지 소유권 뭐 줬는 게 소유권 잊었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몇이 된 게 답을 대로 받고는 부동산 뭐 줬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된 게 이 네 가지 등기 네 가지 등기만 대장을 제출합니다 네 가지만 대장을 제출해 이 도면 내는 것은 자 도면 내는 것은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 보존등기 할 때 도면 내고 자 을구에 뭐예요 용인물건등기 할 때 뭐라고 이 도면을 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내면 도면을 모르는 게 우리가 도면 편출장이라 하는데 이 편출장 번호는 뭐예요 도면 편출장 몇 번 100번 200번 100에 1번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뭐예요 을구 아니면 표제부예요 그래서 대지상 수계 건물이 보존등기 구분건물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무슨 등기 할 때 보존등기 할 때 표제부에 자 도면 번호 몇 장 이게 써 있어요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어디에 을구에 용인물건등기 할 때 얘기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